발라드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이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때도 사랑을 하지 않을 때도 이 발라드를 듣나 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저는 태희입니다 제가 발라드의 3대 요소가 사랑, 이별, 그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실의 한 발짝으로 더 다가가게 되면 사랑과 전쟁이 숨어있습니다 전쟁이 가깝죠 사실 오늘 발라드 속 그 적나라한 사랑과 전쟁을 함께해 주실 분 이보다 더 솔직할 수는 없다 개그우먼 허한나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빵야 빵야! 허한나야! 전쟁이라니까 한번 총을 쏴봤어요 전쟁인데 굉장히 약간 예쁜 목소리 사랑의 총알 빵야 빵야! 일단 허한나씨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방송은 처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영광이에요 발라드의 민족이신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전 무조건입니다 그래요 나만이 그리워할 것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오우 잘해 여기 잘해 노래를 원래 잘하시네요 아유 못해요 못해요 지금 일부러 그러신 거죠 조금 제가 부끄러워요 아니 술 취한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지금도 약간 조금 웃기려고 한 게 있는데 진지하게 하면은 잘할 것 같아 놀라 자빠지지 최의 발라드까지 우리가 다 챙겨 들어봤는데 이제 발라드 하면 이 사랑과 전쟁 그리고 뭐 아픔 이런 것들이 또 가사에 많이 녹여 있습니다 아우 정말 저는 많은 쓰레기를 만났죠 연애할 때 사랑 쪽에 가까우세요 전쟁 쪽에 가까우세요 결혼 전에 만났던 분들하고는 거의 전쟁 아 전쟁을 겪었던 연애를 했기 때문에 다 결말이 좋지 않았고 어 그쵸 지금 이제 지금은 아예 그냥 전쟁 자체를 안 하죠 오우 사랑뿐이 없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걔를 만나고 얘랑 결혼하겠다 싶었다니까요 안정감이 좀 들었군요 화를 안 내요 그리고 말을 안 해요 싸울 일이 없죠 잠깐만 그거는 뭔가 이상한데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어땠어 물어보면 좋았어 물어보면 어 뭐 이래 이래서 좋았어 뭐 이래 이래서 힘들었어 이렇게 되는데 좋았어 하면 으응 그 정도 뒤에 말이 없는 거야 지금 잠깐만 어 그렇게 해서 말이 없어요 어 그런 쪽으로 말이 없구나 싸울지가 안 하시더라고요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불통이죠 일방적인 소통 때려받 아 근데 그런 모습에도 결혼을 해야겠다 내가 말 많이 할 수 있겠다 아 아 이게 역시 밸런스네요 이게 케마켄데 밸런스가 그렇게 맞아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나씨가 에너지를 많이 분출할 수 있고 그는 들어주고 들어주고 그것도 괜찮네 영원히 고통받는 거죠 남편이 사실은 그 대화라는 게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말을 해서 서로 말을 해서 말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 대화일 수 있지만 말을 하고 들어주는 것도 사실 대화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어렵죠 이런 연애나 뭐 어떤 꿀팁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사를 보면 그 시대상의 연애 흐름도 약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시대가 너무 급변한 사실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발라드 시대상 사랑받았던 발라드 가사를 보면서 어떠한 연애를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가사가 나오게 됐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라드 속 사랑과 전쟁이 어떻게 변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발라드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몇 년도 가사인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 하늘은 널 데려가는지 한없이 착하기만 한 너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미칠 것 같아 어떤 노래인지는 아시죠? 알죠 너무 유명한 노래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나왔던 노래인데 이지윤 씨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통곡을 해야 돼요 이 시대 때는 왜 하늘은 널 약간 이런 식으로 울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진짜 우는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을 한 스푼 더 줘야 돼요 눈물 실제로 흘려야 돼요 이게 2000년대 초반 아니면 90년대 후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죠 맞나요? 맞는데 정확하게는 90년대 중반 96년입니다 96년 되게 일찍 나왔다 벌써 이게 그러면 몇 년 된 거야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이지윤의 왜 하늘은 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미니까 진짜 하늘로 많이 떠나보냈어 이게 근데 그냥 떠난 거죠 멀리 멀리 가신 건 아니죠 진짜 멀리 멀리 가신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저 세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신 진짜요? 그런 이별이 많았어요 가사에 왜 그러지? 왜냐하면 유교적인 사상이 컸기 때문에 유교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드러낼 때 어떠하나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헤어졌다는 너무 사소하고 정말 운명이 끊어져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한 사람이 정말 요단강을 건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전 또 요런 생각도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SNS도 없고 아마 싸이월드도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생사 확인을 못하는 거야 해서 헤어질 때 죽었어 이렇게 뻥을 친 거야 소름듣는다 이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거 많았어요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나 나 치안부야 맞아 정말? 이런 허언증이 많았다 생각해보니까 이별에 그래서 이런 가사가 나온 게 아닌 거야 이야 그렇네 그만큼 우리가 순진했네요 믿었잖아요 그때 진짜 믿었어요 정말요? 믿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아니면 헤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별의 어떤 구실을 명확하게 찾기에는 우리가 다 순진했고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어떠한 걸로 이별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구분이 없었어 맞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가 아니면 헤어지는 건데 남들이 봤을 때도 헤어질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생각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남의 시선을 조금 생각하면서 시선을 많이 생각해서 그래서 죽음 아니면 모두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랬구나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 하늘은 96년도 노래였고요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이거 재밌네요 가사입니다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마냥 내겐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이렇게 읽으니까 막상 멜로디가 막 떠오르지는 않네요 저도 근데 가사를 외우는 것보다 멜로디 위주로 듣는 사람이라 그렇지 그렇지 잘 모르겠네요 힌트는 최근입니다 최근이에요? 네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럼 몰라 몰라? 요즘 노래 몰라요 아 그렇구나 자 이 노래는 노래만 가면은 1부터 시작하는 노래만 부릅니다 아 진짜? 네 멜로디 힌트를 드리면 따라 부르는 데서 같은 노래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 그래? 전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발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정답 빨리 발표할게요 2017년에 나온 멜로망스의 선물 아 이 노래 또 데이트를 한 노래죠 그럼요 약간 이거는 좀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좀 보여주는 발라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담겼다기보다 내 마음을 좀 섬세하게 표현하는 소소하게 소소하게 표현하는 게 많네요 당신 때문에 평범했던 일상이 좀 특별해진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선물이다 라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요런 만남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정말 너의 존재 자체가 진짜 선물이다 하늘이 주신 선물이야 너무 큰데?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만났으면 결혼을 했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까지는 없지만 소소한 나의 어떤 습관이나 취향 같은 게 많이 변했던 경우는 있죠 아 맞춰가면서 소울 안에 리코타 치즈 샐러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 네네 그 노래 보면 원래 내가 좋아했던 음식은 라면 곱창 뭐 이런 건데 너 때문에 리코타 치즈 샐러드 귀엽다 크림 파스타 이런 걸 내가 먹어보는데 맛있는 거야 나름 괜찮고 취향이 변해가는 거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지 그런 쪽으로는 좀 변화가 된 적은 있죠 어떠세요? 지금 남편이 약간 선물 같은 왜냐면 맨날 이런 얘기하면은 개구마를 질색발색해가지고요 왜요? 저는 제가 연애할 때 하던 얘기가 뭐 어때? 사이좋아 싸운 적이 있어? 뭐 얘기할 때 나는 내가 부러워라고 했거든요 내 남편을 만난 내가 나조차도 부러워 최고의 극찬이야 근데 이게 최고의 극찬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진심인 거네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저는 제 인생에서 남편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져요 감정 자체가 우리 피딘 눈이 피딘 눈 깨봐 찐부러워한다 연애를 한 7년을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최근에 결혼한 분들 멘트 중에 가장 감동적인 멘트였던 것 같아요 가사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왜냐면 나도 취아도 부러워 나도 내가 부러워 나도 내가 부러워 그 이유는 너야 와 최근에는 그 인간 만난 게 최악의 실수다 이런 얘기 인생이 변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나랑으로 떨어졌다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안나씨는 진짜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나이가 어릴 때 안 만나고 조금 이제 나이 들고 만나서 좀 더 그렇게 좀 알고 만나니까 감사함이 좀 컸군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돌린 거 아니죠? 어떤 거요? 청취자분들이 전혀 전혀 듣기 싫어서 저희 또 시작이야 지겨워 발라드의 민족에 많이 함께하는 청취자분들은 아직도 사랑해 목말라 계신가요? 뭐랄까 로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로망을 실제로 말해주는 분들을 찾기 힘든데 지금 안나씨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본인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나한테 한 얘기였어 그렇습니다 무궁무진한 발라드 속 사랑과 전쟁 지금 또 떠오르는 노래들이 막 있는데 이 노래들을 다 뭐 지금 시간이 못 받쳐주네요 다 꺼낼 수가 없네요 다음주에 안나씨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그럼 다음번에 오늘 못했던 노래들을 또 한 번 좋습니다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나씨와 함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발라드 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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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